굉장히 놀랐습니다. 갑자기 트럴레가 빠지자마자 차가 앞에서 서 있는 차가 나오니까 제가 운영소 앞으로 가서 운영자분을 확인하려고 안에 봤더니 운영자분이 누워계시는 거예요. 다쳐가지고 의식을 흔들어 봤더니 술이 많지 하셔가지고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. 그냥 가세요. 쉬다가 올라가겠습니다.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댁인으로 알고 주무시나. 뱀들이 왜 여기 있지? 했는데 뱀이 아니라 장어 들어가거든요. 뱀이 아니라 장어는 마지막으로 월야주 일회에 대해서 쏙이 신경에 주세요. 뱀이 아니라트. 뱀이 아니라 장어는 요거예요. 뱀이가 뱀게티는 우 crossover crossover. eddy면의 전투에 걸쳐서 모듈의 전투에 뱀게티는 우승은 특별히? 뱀게티의 전투에 있는 거. 뱀게티의 전투에 있는 건가요? 뱀게티의 전투에 참고가 그 어렵다. 제 인 fif 블랙핑 val용해서 여행할 때rive. 뱀게티의 전투에 월요일 숙의적인 количе두에 관심이 있답니다. 뱀게티의 전투에 뱀게티가 나왔습니다. ah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... 뭐 허리띠 같은 걸 풀어 가지고 앞체에다가 이렇게 채찍질을 하고 있었어요 자, 여... 1번... 2번? 이 논의...? 말하는 거... 이렇게 이렇게 잡고 와아아아악 이렇게 우에에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